뭐야 얘기 같이 해 그래서 나는 그.. 그.. 그래서.. 춤추세요 너 되게 대단하다 스완스 나가 나가 그래서 가라고요?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나? 기분이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았어요 조금 이따 올래? 와줄래? 조금 이따 올래? 와줄래? 조금 이따 와줘 알았지? 아유 정말 쟤도 정상은 아니야 저도 그래 아니야 난 정상 나 스완스 쫓겨났는디 앉아 앉아 시영님이랑 계속 같이 있길래 아침에 또 이렇게 바로 삼켜서 하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무슨 내가 무슨 갈대야?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영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 누나가 날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약간 심리가 있었어 그래도 오해하지 말라고 원래 너가 나는 근데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서 그런지 눈을 마우쳤는데 그냥 이렇게 씩 하니까 나를 피하는 건가 싶었던 거야 오해였구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 다행이네 진짜 못 본 걸 수도 있어 눈 마우쳤는데 아 그래? 나만 보고 나만 신경 쓴 거야? 내가 그래도 신경 쓰였나 보네요 신경 쓰이지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나 배신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넘는 거네 또 빠져버렸네 큰일이네 고맙습니다 아